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열아홉 번째 패턴이죠 It's just 그냥 뭐뭐일 뿐이야 이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연기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냥 It's just 보다는 It's just 그냥 뭐뭐야 이런 느낌이죠 이 just는 발음할 때 약간 입을 모아줘 보세요 저가 아니고 just 이런 느낌을 하면 좋은데요 그저 단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뭔가 했다고 할 때 It's just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뒤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덧붙일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에이 그냥 농담일 뿐이야 그래서 뭔가 제가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It's just a jok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 joke 하면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조크야 농담일 뿐이야 It's just a joke 사실 앞에 있는 패턴 It's just 이게 한 번에 나오셔야 돼요 만약 생각하거나 뭐더라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It's just a 이 상태에서 joke 여기 강세지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It's just a joke 한 번 해볼까요 It's just a joke 내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이렇게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이렇게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joke 라던가 mistake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워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냥 실수일 뿐이야 It's just a mistake It's just a mistake 그냥 실수일 뿐이라고 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계속 가볼게요 그냥 그거 헛소문일 뿐이야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야? 이거 어떻게 해? 에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It's just a rumor 우리도 루머가 퍼진다고 하잖아요 뭐 정확하지 않는 그런 소문 같은 걸 rumo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rumor 영어는 입을 모아주세요 rumor 살짝 몸을 움직이면서 내려갔다 올라온 이런 강세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It's just a rumor It's just a rumor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걱정하지마 괜찮아 이런 느낌까지 모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에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면 에이 그냥 그거 핑계일 뿐이야 뭔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핑계를 하는 걸 얘기하죠 이건 영어로 excus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단어들 처음 본 단어들도 있고 조금 익숙하지만 말을 잘 안 나왔던 단어도 있을 건데요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It's just a excuse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어가 아니고 언이 사용됐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시작될 때는 어가 아니고 언이라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음이니까 언, 익스큐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It's just an excuse It's just an excuse 네, 언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되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겁니다 아, 그냥 감기야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걱정해 주면 저는 보통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유용한 표현 It's just a cold 에, 큰 병 아니고 뭐 큰일 아니고 그냥 감기야 감기 괜찮아 It's just a col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old는 춥다 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단독 명사로 사용되면 감기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가지고 있어 감기에 걸렸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I have a cold But it's just a cold 나 감기에 걸렸는데 그냥 감기일 뿐이야 대수롭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이 just를 하는 순간부터 되게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It's just a cold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스피킹 팁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It's just 라고 하면 되게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뭐 뭐일 뿐이야 라는 느낌인데 반대 느낌 해볼게요 not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It's not just 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 사소한 일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t's just a rumor 에이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헛소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퍼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믿어서 내가 좀 이미지가 안 좋거나 위험하게 된 거예요 It's not just a rumor 에이 그냥 헛소문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사소한 게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반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not을 붙이는 건 우리가 배웠던 거에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It's not just a cold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야 더 아파질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not을 붙이는 것도 오늘 배운 거 같이 붙여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약 안 된다면 계속 복습하면서 그 수준까지 같이 끌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1번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단지 실수일 뿐이에요 It's just a mistake It's just a mistake 에이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It's just a rumor It's just a rumor It's just a joke It's just a joke 네 오늘 해 놓은 건 조금 짧은데요 짧은 만큼 좀 더 반복을 해 주시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감을 잡아 볼게요 부하 직원이 어우 막 이렇게 아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는 이렇게 당장 보내야 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본다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우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기고 열이 오르면 바로 집에 가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Are you feeling okay?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feel이 느끼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컨디션을 물어보거나 몸 상태를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Are you feeling okay? 지금 몸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이런 느낌이죠 Do you have a good condition? 이런게 살짝 콩글리시 비슷한 거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t's just a cold It's just a cold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Thanks for your concern 여기서 Thanks for 혹은 Thank you for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유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Your concern 당신의 걱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되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패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all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고 복습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Just go home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세요 잠깐 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Go home 집에 가다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이런 덩어리 표현 또 우리가 외워놨다가 다음에 다른 패턴 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 패턴을 배웠으면 요거를 확실하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아,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막 제가 총싸움 같은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라고 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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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the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영어로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뭐 뭐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항 다양하게 만들어서 영어로 말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현입니다 이번에는 20번째 패턴 이제 뭐 뭐할 시간이야 라는 느낌을 가진 Is time to 라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하다보면 이제 뭐 뭐할 시간이야 라고 상대방에게 알릴 때가 있죠 뭐 일어날 시간이야 저러갈 시간이야 결정을 내릴 시간이야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It's time 그러다가 이제 갈 시간이다 이제 우리가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야 이런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It's time to say goodbye Goodbye 가 뭐죠? 안녕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근데 say를 붙여서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야 곧 이거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사용하고 싶은데요 뭐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야 사용하거나 아니면 leave 떠난 시간이다 이런 걸로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문장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 중에 많이 사용되는 걸 가져왔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읽어주시고요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언어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ay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다 헤어질 시간이다 It's time to say goodbye 그래서 뭐 이제 저녁 집에 갈 시간이면 Oh! It's time to say goodbye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갈 시간이야 이거 조금 전에 했었죠 제가 만약 통금이 12시인데 11시 반이면 집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가다는 Go home입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들 같이 외워 주시면 좋아요 그냥 Go 가다 Home 집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Go home 집에 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야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청소할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청소할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줬는데요 영어로 한다면 It's time to clean up 이렇게 해줍니다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창문을 닦고 바닥 쓸고 이런 거를 clean이라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clean 청소하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문장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up을 더 해볼게요 up은 위로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까지 쭉 싹 다 뭐 뭐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clean up 하면 그냥 치우다 청소하다 아니고 싹 치우고 싹 청소하는 그렇게 의미가 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난 clean만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를 추가해서 clean up 더 깨끗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청소할 시간이야 It's time to clean up 네 약간 그런 말투로 연기하듯이 해볼게요 다시 하면 It's time to clean up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는 잘 시간이다 여러분 자러 갈 시간이에요 라고 꼬마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자러 가다라는 느낌의 Go to bed란 덩어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 자고 계속해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딱 말해주는 거예요 It's time to go to bed 저러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뒤에 나온 덩어리들 있잖아요 Go to bed Go home 요런 것들도 하나 시간씩 기억해 주면 여기저기 넣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따로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게 둘 다 외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네 그럴 시간이 왔다는 거죠 뭐 제가 뭐 2시까지 안 하면 이제 날라가면 야 지금 결정할 때야 지금 그럴 시간이 왔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It's time to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네 강사는 중간에 있어요 Decision 그러면 결정을 내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라고 하면 It's time to make a decision It's time to make a decision 네 그래서 약간 선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표현 사용해 주세요 야 결정을 내릴 시간이야 아무거나 좀 결정 좀 해 제발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쉬는 시간이 10분이면 정말 8분 동안 매점에서 뭘 살까 뭘 먹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 심정이 맨날 이랬어요 It's time to make a decision 지금 사서 가도 늦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나의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감정 연계해 주시면 한국에 있더라도 외국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그렇게 문장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스피킹 팁을 드릴게요 제가 It's time to clean up 이게 청소할 시간이야 라고 말씀드렸죠 It's time to clean up 이 두 가지 의미 단위가 등장인데요 중간에 하나 추가해 볼게요 For her For her 이렇게 for 다음에 어떤 사람을 넣으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청소할 시간인데 여기 뭐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방은 너무 깨끗해요 우리 딸방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It's time for her to clean up 자 너 이제 여자애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 청소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해도 괜찮지만 아 구체적인 대상을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It's time to가 등장하기 전에 for 사람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표현에다가 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뭐 철수가 결정할 시간이야 It's time for 철수 to make a decision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넣어서 만들어 주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우리말 보고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It's time to say goodbye 저도 이제 끝날 때 한번 해 볼까요? 이제 문장 다 끝나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해볼게요 It's time to say goodbye 집에 갈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자 여러분 청소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clean up It's time to clean up 이제는 잘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이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It's time to make a decision It's time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대화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냐면 보통 재촉할 때 많이 사용하긴 해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It's time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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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할 시간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라고 하니까 어 저 10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음 좋아 그런데 우리 10분 후에는 가야 돼 보통 이제 어린애들하고 할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요즘 드는 생각은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은 막 장난감 가게에서 막 투정 부리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가정기구 뭐 핸드폰 가게 이런 데서 막 아 나 10분만 더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집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Can we stay? 자, can을 사용하면 뭐 뭐 할 수 있나요? 라고 어떤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n we stay?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an we stay? 나중에 이거 활용해서 Can you 라는 패턴도 배워볼 거니까 네, 지금 약간 어색하고 잘 안 해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Can we stay? 우리가 머물러도 될까요? 그 다음에 For 10 more minutes 10분만 더 More 하면 더죠 그 다음에 For은 어떤 시간 동안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10분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10 more minutes 10분만 더 겠죠? More를 빼면 그냥 10분만이라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Okay, 좋아 But 하지만 We have to leave 라고 했습니다 We leave 하면요 우리는 떠나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Have to 라는 게 덧붙었네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좋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눈에 힘을 딱 주고 반드시 해야 된다 Have to We have to leave 우리는 꼭 떠나야 됩니다 In 10 minutes 여기서 시간 앞에 붙은 이는 지금으로부터 어떤 시간 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는 떠나야 합니다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 It's time to go home 하니까 Can we stay for 10 more minutes? Okay But we have to leave In 10 minute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좀 연습해서 익숙해졌다면 1인 2역으로 연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릴 건데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자 아침에 불 켜고 이제 커텐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죠 일어날 시간입니다 자 일어나다는 Get up Get up Get up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웠던 패턴을 앞에 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열심히 말해 보시고 글도 한번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time to로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It's time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 21번째 패턴으로 배울 거는요 It's hard to 입니다 It's hard to Hard가 뭔가 하기 어렵다는 느낌 힘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It's hard 어려워 힘들어 To 뭐 뭐 하기에 이렇게 To는 미래의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It's hard to 동사 이렇게 활용해서 뭐 뭐하기 어렵다 힘들다 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좀 하기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패턴을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믿기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뭔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전달 받았다며 아 이거 믿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의 표현이 바로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즐거운 일 야 코로나가 물러나고 내일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된대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도 할 수 있구요 혹은 막 가기 싫었던 곳이 있는데 그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무조건 가야 된대 혹시 안 갈 방법이 있는데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대 It's hard to believe 믿기 힘드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강세는 이 중간에 있는 heart 여기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It's hard to believe believe 가 아니구요 Believe Believe 이거는 중간에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It's hard to believe 따라해 볼게요 It's hard to believe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설명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동사만 계속 바꾸시면 되겠죠 이번에 설명하다는 뒤에 강세를 주면서 explain explai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강세를 It's hard to expl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 hard에 있는 이 this sound hard 이 끝에 사운드는 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to랑 덧붙여서 두 개 다 내려고 하면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to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It's hard to explain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3번 결정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정하다 뭔가 결심했다 결정했다 이거는 decide 오늘 하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중간에 강세가 있죠 이런 것들만 잘 신경 써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t's hard to decide It's hard to decide 지금 하고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I explain 결정하다 decide 이렇게 될 수 있을 동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문장을 통해서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정하기 어려워 다시 해볼게요 It's hard to decid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조금 길어졌네요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드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서서는 우리가 뭐 결정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뭐뭐 하다를 끝났는데 이번에는 주차 공간을 찾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만들 때 한국어는 주차 공간을 찾다 가 되지만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찾는데 뭘 찾냐면 주차 공간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면 영어로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됩니다 찾다라는 느낌을 가진 find 자 그 다음 뭘 찾죠 parking space 이게 주차 공간이 됩니다 park 네 이거는 주차하다 라는 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죠 네 그래서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호텔을 찾다 find a hotel 여행에 가서 막 호텔 찾기가 너무 힘드네 우리 호텔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It's hard to find a hotel 라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장을 외워 두신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여러 번 따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요즘은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이런 긴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져준다 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음 뭐 뭐 하기가 힘들어 이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It's hard to 자 그 다음에 뭐가 하기 힘든지 동사부터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취직하기가 어렵다 라는데 요즘은이라는 게 가장 먼저 한국어에는 등장했죠 그런데 이런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영어에서는 가장 뒤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는 뒤에 이런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직업을 얻다 구하다는 외워 주시면 됩니다 Get a job 뭉쳐서 얘기하면 Get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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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하나 단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듣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t's hard to get a job 그 다음에 These days These days 이게 요즘에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It's hard to It's hard to 뭐뭐하기가 어려워라는 문장을 연습해 왔는데요 네 이 앞에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Hard 앞에 So Too Very 이런 걸 덧붙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t's so hard to 혹은 It's too hard to 혹은 It's very hard to 강세는 이 강조해 주는 부분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힘들다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은 때 직업 구하기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It's very hard to get a job 이런 느낌을 덧붙인다면 와 진짜 힘들구나 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정 무렵에는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네 자정 무렵이 되면 이 택시를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이렇게 It's so hard to catch a taxi around midnight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의미 단위별로 보면 catch a taxi 이게 택시를 잡다거든요 catch a taxi 그 다음에 around midnight 자정이 midnight 근데 around 는 이 근처를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주위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무렵에 라고 하면 around midnigh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so hard to catch a taxi around midnight 네 그래서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번 더 복습해 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믿기 어려워 It's hard to believe 한 번 더요 It's hard to believe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세 번째는 결정하기 어려워 It's hard to decide It's hard to decide 네 번째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드네요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요즘은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It's hard to get a job these days 여러 번 얘기해 본 다음에 익숙해진 문장은 연기를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It'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운전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연기를 해주시면서 감정입을 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겁니다 아직 어색할 때는 일단 듣고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만드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익숙해진 문장은 감정을 넣어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감지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들었을 때 어 이거 어떻게 믿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걔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아 믿기 어려운데? 너의 기분 알겠지만 걔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대화죠 영어로 한번 만나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sure? 확실하니? 라고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패턴이 계속 돌고 돈다고 얘기했죠 나는 확신해 I'm sure 그거 확신하니? Are you sure?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이런 문장 우리가 한번 만나봤던 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hat's what he said 라고 했는데요 That's 그것은 뭐뭐다 라는 뜻이고요 What he said 이렇게 의문사 what 같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등장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하는 것이 됩니다 What he said He said는 say의 과거형이죠 그가 말했던 것 그래서 그게 그가 말했던 것이 확실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게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그 다음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It's hard to believe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I know how you feel 나도 알아 I know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겠어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t down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Why, 왜, did he, 그가 말했을까? Say that,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 외, 패턴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단번에 어 이거다라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음에 패턴에 또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익숙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가져갈 건 It's hard to 뭐뭐하기 힘들다 라는 그런 패턴이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상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상상해봐 되게 멋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런 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노래도 있죠 Imagine blah blah 노래 네 제가 가사는 제대로 모르는데 존 레전드 노래니까 정확하게 가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Imagine all the people 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가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상상하다 Imagine Imagine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I M A G I N Imagine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퀴즈 한번 맞춰보시고요 글로 적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오늘 패턴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요 It's worth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 느낌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It's worth 뭐뭐할 가치가 있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더 이 문장으로 배울 건데요 얘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강세를 줄 부분은 S가 아니고 S worth 이 뒷부분에 주시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TH 사운드가 우리가 약간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바람을 내미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위 뒷발에 살짝 붙이면서 바람을 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t's worth 약간 이 느낌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발음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쭉 가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 번 만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패턴 용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건요 기초 단어와 문장 구조 이걸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명사나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이죠 뭔가 시도한 게 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문장으로 가면요 It's worth a try 이렇게 됩니다 A try 이 try가 시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동사로 시도하다도 있지만 시도라는 이런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패턴부터 가보면 It's worth 바람 소리 내는 거 조금 주의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It's worth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It's worth a try 부드럽게 읽으면요 강세를 어떻게 주냐면 It's worth a try 중간에 있는 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이거는 기능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단어의 강세를 주면서 얘기한다 라는 걸 같이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orth a try Worth a try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It's worth a try 그래서 시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팔을 딱 잡고 It's worth a try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 이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로 재밌게 배울 수도 있고 나중에 여행 가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It's worth a tr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한번 가볼 만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가볼 만하니까 한번 가시는 게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It's worth a visit 자 a visit 이거는 방문하다 라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볼까 말까 하면 한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다 이거를 좀 가볍게 얘기하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문이라는 a visit 이걸 넣어서 It's worth a visit 이것도 강세를 It's worth a visit 이렇게 어를 중간에 좀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약간 강약 조절하면서 밀당하는 느낌이거든요 한국어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 똑같은 이런 음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s worth a visit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안 해봤던 거 하는 거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노래 교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궁짝 궁짝 이런 느낌 넣어서 It's worth a visit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개별 발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문장의 리듬을 만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거 보러 가볼게요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It's worth the wait 자 wait도 기다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림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런 느낌의 명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e wait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It's worth the wait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TH 사운드가 겹쳐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앞에 거 없애고 뒤에 것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보면 It's worth the wait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s worth the wait 천천히 가면 Worth the wait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Worth 그 다음에 Wait 여기 강세를 주면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 실제로 들을 때는 It's나 더 같은 거는 많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세가 있는 부분 위주로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연습해 주면 나중에 들을 때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배울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를 동명사 동사 플러스 ing 영태로 바꿔 줄게요 그렇게 되면 문장이 It's worth learning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다 learn 근데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learning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원래 명사자리라서 동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인 learn 이거를 명사로 ing에 붙여서 learning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It's worth learning It's worth lea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렇게 붙을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th 사운드가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한 번 이상 볼 가치가 있어 정말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봐야 되는 거 너무 가치가 있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여기도 마찬가지 보다 watch 조금 신경 써서 보는 걸 보통 watch라고 해요 see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들 제 눈앞에 컴퓨터도 보이고요 옷장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이런 걸 see라고 하고요 영화를 보다 watch movie 혹은 tv를 보다 watch tv 이건 우리가 보려고 마음 먹고 신경 써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watc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화를 봤다면 It's worth watching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more than once more 더죠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이 되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once는 한 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횟수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런 영화를 본 거예요 와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고 하면 It's worth 일단 이거를 먼저 연습해 주시고요 이게 익숙해지셨다면 It's worth watching It's worth watching 이거를 두 번째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more than once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는 It's worth 음... 가치가 있어 It's worth watching 볼 만한 가치가 있지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 조립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씩 천천히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물론 한 번에 다 된다면 한 번에 쭉 가시면 되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팁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It's worth a try 뭔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hut 뭔가 쏘다라는 것도 있는데 한 번 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 너무 직역하지 마시고요 두 표현 모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음... 저 표현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It's worth a try 이거와 같은 뜻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편하게 얘기할 때 It's worth a shot It's worth a shot 막 이렇게 조금 빨리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표현을 연습해 주셨다면 조금 빨리 지나가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It's worth a shot 어... 한 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뭔가를 하기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두 표현을 사용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말할 때는 여러분이 이 모든 표현을 다 기억하고 막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입에 맞는 한 가지 표현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표현은 보면서 음... 그런 게 있구나 몇 번 얘기해 보시고 들을 때 필요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인데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면 또 돌아와서 또 연습하고요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연습하고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을 때 시간을 투자해서 평일에 아직 좀 부족했던 걸 한번 쭉 복습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 한번 가볼 만해요 It's worth a visit It's worth a visit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a wait It's worth a wait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learning It's worth learning 한 번 이상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색한 것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해 주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 대화로 감자께인데요 재미있게 본 영화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와 네가 추천해 준 영화 정말 재밌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야 라라랜드 말이야 나 다섯 번 봤어 야 그래 그거 한 번 이상 볼 가치가 있지 이거 보통 재밌는 영화 봤을 때 많이 하는 대사죠 나중에 이 대사를 외워 주신 다음에 책을 보거나 혹은 좋은 강의를 보거나 이런 것들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를 한 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The movie 영화를 주인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냥 영화가 아니라 야 네가 추천해 준 그 영화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The movie you recommended 이게 추천하다고요 과거형이니까 이디 붙여서 네가 추천해 준 그 영화죠 그게 정말 재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뒤에서 많이 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Do you mean loiterate? 이렇게 말하고 있죠 mean 하면 뭔가 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말하는 게 그거야? 라고 할 때 Do you mea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loiterate 말하는 거지 Do you meet a lot of red? 그 다음에 I saw that movie 나는 봤어 그 영화를 five times 다섯 번이나 봤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한 번을 once라고 했는데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 붙여주시면 됩니다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이렇게 쭉쭉 가면 되니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나 그 영화 다섯 번 봤어 라고 하니까 I saw that movie five time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표현이 등장했죠 Yes,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그거 한 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it's worth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뭐뭐할 가치가 있다 다섯 번이나 봤던 친구한테 그거 재미없던데 왜 봤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재미있게 봤을 때는 야 그거 뭐뭐할 가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리액션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아직 안 봤다면 한 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한 번 보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드릴 건데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힌트를 드리면 아까 했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뭐라고 했죠 It's worth the wait 네, the wait을 사용해서 기다리는 걸 표현했죠 그럼 위험은요 우리가 risk, the ris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위험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일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표현하겠죠 그거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떠오르시나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 번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 It's worth 라는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뒤에 막 문법이라는 거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It's worth 이 패턴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먼저니까 한국어도 괜찮으니까 막 넣어서 많이 만들어 보시고 얘기해 보시고 한 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패턴은요 바로 as no use 뭐뭐 해도 소용없어 라는 느낌을 가진 표현인데요 네 뭐 소용없으니까 힘 빼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다독여 줄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는 이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뭔가 그냥 동사의 원형이 오면 좀 어색한 거를 온몸으로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이 패턴 뒤에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입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it's no use 뭔가 기쁜 느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에이 소용없어 우리말 할 때 이 소용없어의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영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해도 소용없어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기는데 해결될 것도 없는데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면 에이 소용없어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이런 느낌으로 it's no use complain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complain은 강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complain이 아니고 complain complain 이런 식으로 중간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ing에 붙여주면 complaining 이 강세가 어색하신 분들은 몸에 힘을 살짝만 강세했을 때 줘보세요 complaining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평해도 소용없다니까 it's no use complain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이 문장이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그 싸워봤자 소용없어 싸워봤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힘만 빼는 거잖아요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이런 느낌으로 it's no use fighting 자 싸우다는 fight fight 자 이거 얘기할 때 가장 앞에 F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이건 한국어에 똑같은 걸 찾기 힘든데요 이 윗 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만 물어주세요 살짝 이 상태에서 라고 바람을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발음이기 때문에 하면 굉장히 뭐 머리도 약간 바람을 내니까 아픈 거 같고 잘 내지 않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발음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본다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계속 가면 발음은 점점점점 완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100% 완벽하게 내지 않아도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없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자 우리가 우선 순요들 거는 이 패턴 그리고 문장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it's no use, it's no use, it's no use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요 두번째 fighting, fighting 이렇게 덧붙여 줄 수 있겠죠 원래 fight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음으로 가면서 fighting 이렇게 약간 일 소리 이건 알 수도 있어요 it's no use fighting 싸우고 있는 상대방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되죠 it's no use fighting it's no use fight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머릿속에 it's no use 하면서 그 연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영어로 하면 it's no use asking me 묻다가 ask 이거 얘기할 때 입을 쫙 쬐 주세요 그냥 애가 아니고 짜내는 소리 에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애플이라고 하나가 뭐라고 하죠 애압보 애압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sking이 아니고 asking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동사 원형이 아니고 ask에다 ing를 붙인 이 동명성 형태로 나온다는 것까지 머리가니로 문장을 연습하면서 크게 몸에 딱 받아주시면 됩니다 it's no use asking me 나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t's no use asking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자 이거는 속담이니까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 가져왔는데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it'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어 뭐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죠 over spilled milk over 하면 좀 위에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spilled milk 하면 쏟아진 우유입니다 그래서 쏟아진 우유 위에서 우리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를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신경 쓰지 마 혹은 힘 빼지 마 이런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속담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시는 걸 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 속담을 사용하면 낫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근데 그거를 막 직역해서 낫을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속담 같은 거는 전체적인 느낌 아 그냥 쏟아진 우유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고 속담이랑 대입시켜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it's no use crying 일단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it's no use cry 그 다음 두 번째 미단이 over spilled milk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over spilled milk over spilled milk 전체 하면 어떻게 하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 영어로 바꾸면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동사 플러스 ing는 거기까지 한 번에 얘기한다는 걸 목적으로 한번 딱 둬보세요 그러면 후회하다 regret 자 이번에는 regret 그렉트 여기 강세 해주시면 돼요 regret 천천히 하면 regret 이렇게 되겠죠 ing 붙여서 여기 의미단이 얘기하면 it's no use regretting it's no use regretting 그 다음에 너가 했던 것 당신이 한 일이 되겠죠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면 너가 했던 거 너가 한 거 그 다음에 너가 뭐뭐 하는 것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what you did 하다가 do인데요 이거 과거형 바뀌면 did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you did 네가 했던 거 이렇게 됩니다 네가 했던 거를 조금 의역하면 당신이 한 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네가 했던 거 있잖아 그 후회도 소용없어 막 제가 잘못해놓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 힘 빼는 거잖아요 그럴 시간에 좀 더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위로를 해 주셔야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뭐 여러분들께서 regretting 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미국식 사운드는 이 t 사운드가 연음되면서 이 르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regretting이 아니고 regretting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구나 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피킹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게 직역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 엎질러진 물이야 이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사항에 걸맞는 속담이나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툭툭 던지면서 이 부드럽게 대화, 의사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재밌잖아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또 듣고 또 말해보고 이거 반복하면서 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불평해도 소용없어 it's no use complaining 가면 돼요 it's no use complaining 두 번째 싸워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fighting it's no use fighting 저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it's no use asking me it's no use asking me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걸 통째로 외워달라고 했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한 번 돼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헷갈리면 계속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it's no use regretting what you di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반복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한 번 해보고 일주일 지난 뒤에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를 감을 잡아볼게요 뭔가를 후회하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 뭔가 후회하는 친구한테 하기 좋은 말이 바로 it's no use잖아요 그래서 아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게 후회돼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괜찮아 괜찮아 소용없어 힘 빼지마 이렇게 위로를 한 번 해준 다음에 그러면 맞아 좋은 교훈을 얻었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대화가 마무리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같이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I regret 앞에서 뭐라고 했죠 나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 문장 만들 때 일단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나오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문장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후회하죠 I didn't take his advice I didn't take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His advice 그의 충고를 그래서 어떤 충고 같은 표현 있잖아요 advice 이거는 take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take his advice 이거 외우고 계신다면 나중에 바꿔 주시면 돼요 take my advice take her advice take your advice 이렇게 바꿔서 다른 패턴을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It's not used crying over spilled milk 한 번 봤다고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엎질러진 물이야 괜찮아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러니까 write 좋아 I learned a good lesson 여기도 주호동사 가장 먼저 등장했죠 나는 배웠어 I learned 뭘 배웠죠 a good lesson 좋은 교훈을 배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렇게 ABA 대화 상황을 1인 2역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자막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 없애가는 연습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퀴즈 한번 들어 드려볼게요 소리 질러 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나온 거 같아요 막 어디 갇혀서 아악 아악 하면 소리 질러 봤자 소용없어요 혹은 꼬마 애가 이제 뭐 장난감 써달라고 으악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야 소리 질러 봤자 소용없거든 이런 식으로 힘 빼지 말라고 얘기할 때 참고로 소리 지르다는 shout s-h-o-u-t shout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 형태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고 글로 한번 적어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다양한 동사를 넣어가면서 또 새로운 문장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24번째 패턴 뭐 뭐 하는 건 당연해 it's no wonder 이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당연한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wonder 이게 놀라움 이런 경이로움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it's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날에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어 피곤해 라고 하면 야 피곤한 것도 당연하지 놀랄 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문장 같이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커피 마시고 게임하고 야 피곤한 게 당연하지 뭐가 놀랄 만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it's no wonder you are tired 피곤하다가 tired 그래서 나 피곤해 I'm tired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인공 이제 상대방이니까 you are tired 앞에 it's no wonder 붙이면 it's no wonder you are tired 네가 피곤한 건 당연한 거야 놀랄 일이 아니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막 손가락질 하면서 해보세요 it's no wonder you are tired it's no wonder you are tired 전체 문장을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반씩 나눠서 it's no wonder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해 주시고 you are tired 이걸 여러 번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it's no wonder 세 번 해볼게요 it's no wonder it's no wonder it's no wonder 그 다음에 너는 피곤하다 you are tired you are tired you are tired you are tired 이렇게 짧은 건 좀 따라하기 편하지 않나요? 자 이제 붙여볼게요 it's no wonder you are tired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한 다음에 다시 붙여보시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긴 문장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가볼게요 네가 아픈 건 놀랄 일도 아니야 뭐 맨날 뭐 겨울인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찬물로 샤워하고 아이고 아픈 것도 당연하지 it's no wonder you are sick 자 이번에는 피곤하다 tired 이것 말고 sick 아프다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it's no wonder you are sick 아프다 sick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나 아픈데 I'm sick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저기 패턴에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외워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네가 아픈 것도 놀랄 일이 아니야 it's no wonder you are sick 놀랄 일이 아니야 당연하다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한국어만 제가 바꾸고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당신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바꾸면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여기서 can't can't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t 사운드가 들릴 때도 있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you can't sleep you can't sleep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t 사운드가 안 들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can 여기 강세를 주면서 you can't sleep 이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보통 맞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동사의 강세를 줍니다 you can sleep you can sleep 강세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you can't sleep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you can sleep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멜로디에 이렇게 살아 할 시간에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내가 얘기할 때도 편하고 들을 때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집안이 너무 잠자기에 좀 안 좋은 환경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 뭐 룸메이트 때문에 불을 좀 켜서 자야 되거나 이러면 야 네가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놀라운 게 아닌 겁니다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두 가지 미단이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네가 화날 만하다 야 이거는 진짜 네가 화나는 게 당연하네 무조건 화내야 되는 거네 it's no wonder you're angry 자 아까 피곤하다 tired 아프다 sick 이런 감정 표현이나 상태 표현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화나다 angry 이 표현이 있습니다 angry 뭔가 화난 느낌으로 이 표현 얘기하면 더 잘 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막 웃으면서 you're angry 이것보다는 you're angry 약간 이 느낌 넣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네가 화날 만하다 뭐 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안 갚은 지 지금 몇 달째라고 it's no wonder you're angry 한 번 더요 it's no wonder you're angry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모두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모두가 사랑합니다 제임스를 영어로 하면 everyone loves James 모두가 사랑합니다 제임스를 그래서 제임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해서 왔더니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 가장 먼저 나오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이 실타래가 빨리 풀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저 뒤에 있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일단 여기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it's no wonder 첫 번째 미단이 everyone loves James 제임스 모두가 사랑합니다 제임스를 그래서 제임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해서 왔더니 애가 너무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리액션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모두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네 it's no wonder everyone loves James 여기서 만약에 바꿔 말하기 everyone loves 재원스 lecture 네 재원의 이렇게 강의를 모두가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 말하기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자 간단하게 팁 드리면 it's no wonder it's no wonder 하다보면 it's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빠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고 no wonder 이 no에다 강세를 주면서 no wonder 이렇게도 구어체는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가 화날 만해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는 it's no wonder you're angry 라고 하지만 말할 때는 귀찮은 거 빼버리는 거예요 no wonder you're angry no wonder you're angry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뭐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상황처럼 oh no wonder you're angry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입은 항상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우리말 보고 영어로 말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가 피곤한 게 당연하다 감정 넣어볼게요 it's no wonder you're tired it's no wonder you're tired 네가 아픈 건 놀랄 일도 아니야 it's no wonder you're sick 당신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네요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강세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네가 화날 만하다 it's no wonder you're angry it's no wonder you're angry 모두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it's no wonder everyone loves james it's no wonder everyone loves jame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뒤에 거 좀 헷갈리더라도 일단 it's no wonder 얘기해 주시고요 뒤에 거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보죠 친구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할 때 어우 피곤해 어우 막 이러고 있으면 네 A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우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네가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지 너 어제 커피 어우 너무 많이 마셨어 막 아메리카노로 세 잔씩 마신 겁니다 이 카페인 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아메리카노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해 그러니까 얘는 어우 커피 좀 줄여야겠다 요런 대화 네 아마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딱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 피곤해 내가 잠을 못 잤거든 이렇게 가고 있죠 I'm so tired so를 붙이면 정말 그렇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I'm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피곤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야 네가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하지 그리고 이유를 덧붙였죠 You drank too much coffee 너는 마셨어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그리고 뭐 어떤 장소나 시간 같은 표현은 제일 뒤에 등장하면 됩니다 Yesterday 어제께 너무 많은 커피를 마셨잖아 그러니까 Oh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Cut down on 이라고 하면 이 커피 같은 걸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살찌는 게 걱정되면 Snacks 이런 스낵, 과자 같은 걸 줄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eat 어떤 고기류 같은 거를 줄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줄인다고 할 때 Cut down on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Cut down on coffee 커피를 줄이다란 말이 되겠고요 맨 앞에 I should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Should는 반드시 뭐뭐해야 되는 느낌보다는 아,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약한 권유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면 아, 나 뭐 그거 해야겠다 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하는 게 좋겠다 정도 느낌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커피를 좀 줄여봐야겠어 정도의 느낌으로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As no wonder you can't sleep 뭐뭐 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느낌 이렇게 대화상에 넣어서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가 배고픈 것도 당연해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배고프다 Hungry 우리 다양한 거 해봤죠? 피곤하다 tired 아프다 sick 그리고 배고프다는 hungry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 나 3일째 물밖에 안 마셨어 그러면 배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이 패턴 사용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아는 표현이 있으면 다양하게 넣어서 뭐 예를 들면 뭐 It's no wonder You're sad 네가 슬픈 것도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